안녕하세요 원장선생님입니다 카오링스타 밤하늘에 펄 베러 댄 요 로이비통 예 로이비통 카오링스타 스타 밤하늘에 펄 베러 댄 요 로이비통 예 로이비통 해바라기 우치원의 원장님 행님 반달님 맘 돌며 인사해 아 나미래 선생님 오늘 빨리 오셨네요 수리군은 어쩌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후렴을 뚝 그쳐볼까요 뚝이에요 후니군 뚝 짱구군 그게 무슨 소리에요 구멍님이 훈이 뚝 빼길게 다녀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장선생님이에요 해군 대장은 또 뭔가요 짱구군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자꾸 그러던 빛의 속도로 차이는 수가이다 이게 아니지 아무튼간에 카오링스타 밤하늘에 펄 베러 댄 요 로이비통 예 로이비통 카오링스타 스타 밤하늘에 펄 베러 댄 요 로이비통 예 로이비통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면 미칠 거예요 하하